홍 교수님, 오늘 김정은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용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올해가 우리에게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에게는 조국해방 70주년, 그리고 분단이 아니라 당창건 70주년. 그게 더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분단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걸 마치 만에라도 하듯이 남북관계 문제를 A4 용지 한 장 이상의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고 분야별 회담도 할 수 있고 정상회담까지도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도전적입니다. 내용이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한 표지 정도 밝히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전적으로 하는데 논조 자체는 좀 유화적이다. 그러면 그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상,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이죠. 정상회담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국일 교수님. 그러면 지금 방점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런 것들 조건을 내건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겁니까? 둘 다 같이 한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입으로 공개적인 특히 신년사 같은 비중 있는 연설을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2012년, 13년, 14년, 지금 연 3년 연속인지 12년은 그냥 공동사설이었습니다만 13년, 14년, 15년까지 세 번째 육성연설을 한 건데요. 김정은이 신년사를 육성연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수위를 높여왔어요. 계산하겠다, 계산하겠다. 작년보다 좀 높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보다는 14년이 높고 14년보다는 올해는 계산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급 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밝힌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최고위급 회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해놨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상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군사훈련, 그다음에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을 시도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쪽한테 우리 제도를 먹히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면서도 풀리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좀 해제된다는 것을 동시에 지금 제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조건 제시한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이 충족될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회 교수 조길 교수를 연결해서 바로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 어떻게 보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 교수님 나와계시죠? 아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오늘 김정은 신년사 핵심 키워드를 뭘로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 아마 그게 좀 예전에 비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 경제관리 방식을 결정적으로 개선한다는 걸 재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포인트 아리냐 싶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최고위급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는 경제 개선 분야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 교수님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북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지난해부터 특히 2014년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으로 농업도 공업도 결정적으로 지금 뭐죠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서 경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23개까지 특구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가 들어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생산 요소도 안 들어오고 있죠. 시험 개선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한 해에 굉장히 외교를 활발히 했지 않습니까? 유럽서부터 미국, 러시아, 타단에서 중국도 왔었고. 그런데 별로 오던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개방이 필요한 게죠.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특구도 만들고 여러 나라와 관계도 개선해봤지만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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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쪽 정부 그리고 북한 모두 남북관계를 좀 오래가 분단 70년인데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가 싶지 않아요. 하나는 어떤 흡수통일 내지 이런 걸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가치판단 내지 도덕판단하고 문제 해결 수단은 갈라야 한다는 가치판단하고 문제 해결 수단을 같이 섞어놓으니까 뭐가 방법이 잘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가치판단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의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쪽으로는 그거는 갈등뿐이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런 중 한쪽에다가 노포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조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